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 작품은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16세기부터 오랜 시간 동안 교황청에서 금소로 지정했던 이 작품은 군주론이란 제목을 충실히 따릅니다 군주란 어떤 존재이고 군주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군주가 되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죠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에 자기 자신의 대조를 해서 많은 생각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낭독을 통해 알아보시죠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들의 본질을 살펴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군주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자신의 기력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늘 다른 이들의 보호에 의존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누가 공격해오더라도 맞설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할 만큼 충분한 인력이나 자금을 가진 군주를 가리켜 자신을 방어할 능력 있는 군주라 하고 야전을 수행할 수 없고 도시 성벽 안으로 후퇴하여 방어만 해야 하는 군주를 가리켜 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군주라 정의해보자 첫 번째 유형의 군주에 관해선 이미 논의한 바가 있으며 이후에도 더 논할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유형 즉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군주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란 도시의 요새를 강화하고 울자를 충분히 확보하되 도시를 둘러싼 교회에 대해선 운명의 내막기라는 것뿐이다 만일 군주가 제대로 요새를 갖추고 지금까지와 이후의 장애 논의한 바대로 민중과의 관계를 잘 관리한다면 그의 적들은 공격하길 망설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명백한 어려움이 도사리는 일을 꺼려한다 방어가 완벽한 도시와 민중의 미움을 받지 않는 군주를 공격하는 일은 절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독일의 도시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도시 외에 영토도 많지 않다 그리고 자기들이 편할 때에만 황제에게 복종할 뿐 기본적으로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역 내의 강력한 통치자 역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도시들이 훌륭한 요새를 갖추고 있어 그들을 공격하는 게 매우 고되고 지루한 일이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모두 적절한 규모의 해자와 성벽 필요한 대포 그리고 1년 채 식량과 음료와 뗄감이 구비된 공공창고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도시의 근관이 되는 분야들과 서민들의 생계수단이 되는 직업군은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국고를 바닥내는 일이 없이도 주민들은 먹고 살 수 있다 군사 훈련 동안 매우 중시하여 정기적으로 훈련을 나눈 등의 안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그러므로 견고한 요새를 갖춘 도시를 다스리며 민중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군주라면 당연 외부의 적에게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혹여나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를 공격한 자는 수치스럽게 물러나게 될 것이다 이토록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1년씩이나 하는 일 없이 성벽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주민들이 성벽 밖에도 집을 두고 있어 집이 불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한다거나 조급해 한다거나 오랜 포위와 자기 미래에 대한 우려로 군주를 잊게 될 수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난 힘과 인성을 갖춘 지도자는 언제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답하겠다 그런 군주는 포위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란 희망을 민중의 마음속에 일으킬 수 있으며 적군의 잔혹성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려 민중을 겁줄 수도 있고 성급한 자들의 행동 또한 빠르게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적군이 도시에 다가오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할 때가 민중의 저항과 사기 결의가 드높아지는 때라는 점이다 실상 이는 군주의 걱정거리를 덜어준다 왜냐하면 수일 후 민중의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이미 그곳은 피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결과 민중은 군주에게 더 큰 힘을 모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민중은 군주를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집이 불타고 재산이 파괴되었으므로 군주가 자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그 본성상 은혜를 받는 일만큼이나 은혜를 베푸는 일로도 의무관계가 맺어진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라면 포위를 당하더라도 먹을 식량과 방어할 무기만 준다면 민중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군주는 자기 군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군주는 전쟁, 군대의 편제와 기강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목표로 삼거나 고려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직무 또한 가져선 안 된다 이것이 통솔하는 자에게 부여된 유일한 사명이다 전쟁의 기술은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권력을 타고난 자들이 권자를 지킬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종종 일반 시민을 권력자의 자리에 올려주기도 한다 반대로 전쟁보다 그 외의 것들을 더 고려하는 군주는 권자를 잃게 된다 실제로 군주의 몰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가장 큰 요인은 군사 전술에 관한 군주의 무지이다 이는 곧 군주에게 권력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가장 큰 요인인 군사 전술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일이란 의미가 된다 일개 서민이었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체는 자기 군대를 거느린 덕분에 밀라노 공작이 될 수 있었다 반대로 군대를 꺼렸던 그의 아들은 공작에서 서민으로 전락했다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민중이 군주를 한심하게 여긴다는 것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군주는 그런 오명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실상 군대를 소유한 군주와 그렇지 않은 군주는 비교해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군대를 지휘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자진하여 복종할 리도 없으며 군대를 지휘하지 않는 자가 군대를 지휘하는 자를 종으로 둔 채 안전하게 살 일도 없다 다른 난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군주가 군사 문제를 정통하지 않고선 병사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군주는 병사를 의심하게 된다 군주를 경멸하는 군대와 군대를 의심하는 군주가 협력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군사 훈련을 게을리해선 안 되고 이러한 훈련은 전시보다 오히려 평시에 더 열성적이어야 한다 훈련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이며 하나는 정신적인 방법이다 물리적인 방법이란 병사들 훈련시키고 기강을 가다드는 일 외에도 사냥으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군주는 사냥을 통한 다양한 자연지형 즉 산들이 어떻게 솟아있고 골짜기는 어떻게 갈라져 있으며 평화는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익힐 수 있다 군주에게 자연지형은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이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군주는 자신의 나라를 파악하게 되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보다 잘 알게 된다 둘째 이러한 장소에 친숙해지면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서도 그곳 지형을 파악하기 쉽다 예를 들면 토스카나의 언덕, 골짜기, 평야, 강과 습지들은 다른 지역의 지형들과도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특정 지방의 지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의 지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지형에 관한 이해는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건으로 적을 찾는 일, 군대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일, 야영지를 찾는 일, 전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를 포위하는 일 등을 가능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군주에게 이러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그가 지휘관으로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역사가들은 고대 발칸반도 남측에 존재했던 아카이아의 지도자 필로 포유맨을 하나같이 칭송한다 그가 평상시에서도 군사 전략밖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야외 나갈 때마다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만일 적군이 저쪽 언덕에 있고 우리 군사들이 여기 있다고 하면 누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건가 어떻게 하면 대우를 유지하면서 저들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만일 대각하기로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각해야 하는가 필로 포유맨은 동료들과 함께 다니면서 군대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동료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고 그 역시 의견을 말하고 설명했다 그토록 꾸준히 정신적인 대비를 해온 덕분에 다시 자신의 군대를 이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며 이내 대처할 수 있었다 군주가 정신을 단련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또 있다 바로 역사 특히 위대한 지도자들과 그들의 업적에 관한 글들을 읽는 일이다 위인들이 전시에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 살펴보고 승패의 요인들을 연구함으로써 실패를 피하고 성공을 모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역시 그들 이전의 위인들을 따라했을 뿐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킬레스를 가이사르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스키피오가 키루스를 본보기로 삼았던 것처럼 징송받고 존경받아온 지도자 한 명을 본보기로 삼아 그의 사례와 업적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크세노프니 조술한 키루스의 전기인 키로파 에디아를 잇는다면 키루스의 경험이 스키피오에게 얼마나 기중한 것이었는지 또 스키피오의 품위와 매력, 인성과 너그라움이 크세노프니 설명한 키루스와 얼마나 가까운지 알게 될 것이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이 조언들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형사가 나빠졌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실화하여 긴장을 늦추는 일 없이 위에서 설명한 일들을 최대한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다면 운명이 등을 돌린다 하여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15장 인간, 특히 군주는 무엇으로 칭찬받고 비난받는가 이제 군주가 신하와 민중 그리고 동료 등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많은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논해왔음을 고려할 때 혹여나 내 의견이 건방지게 들릴까 두렵다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행동수칙이 상당히 논쟁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요용할 만한 글을 쓰는 게 나의 목적이므로 다른 이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단 이 문제의 진정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 과거 수많은 논자가 자신의 경험과는 전혀 다르며 현실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공화국과 군주제를 꿈꿔왔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상과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의 현실과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상에 매달려 현실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친다면 자신을 지키기는 커녕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덕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홀로 늘 덕이 길을 자처하다간 결국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다 그러므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군주라면 적어도 상황이 요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덕을 포기하고 악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15장부터는 사람들이 군주에 대해 꿈꿔왔었던 바는 제쳐두고 대신 현실에 집중하겠다 대개 인간 특히 대중의 시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군준 그가 지닌 품성의의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다 누군가를 가리켜 후한 사람과 인색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과 탐욕스러운 사람 잔인한 사람과 다정한 사람 배신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과 끝내 충성스러운 사람 유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과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과 거만한 사람 문란한 사람과 순결한 사람 솔직한 사람과 기만적인 사람 완고한 사람과 선뜻 부응하는 사람 근엄한 사람과 얄팍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신앙심이 없는 사람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군주가 앞에 언급한 좋은 품성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해 나쁜 품성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린 그를 칭송하는 걸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모든 품성을 완전히 가질 수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군주는 그 지위를 아사갈 수도 있는 악덕에 따라 부는 오명들을 피하는데 신경을 기울여야만 한다 만약 그 악덕이 지위를 아사갈 정도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피해야겠지만 피할 수 없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품성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보는 악평 따윈 개의치 않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주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듯 보이지만 안보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들도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 16장 후암과 인색함 앞서 나열했던 품성 중에서 첫 번째로 후암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후하다는 평이 좋은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후하다는 평은 군주에게는 해가 된다 후하다는 것이 원래 그러하듯 진정한 호의에서 비롯되면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악평을 뒤집어쓰게 만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타인으로부터 후하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아낌없이 내어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군주는 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고 자기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세를 부과하는 등의 돈을 마련하기 위한 가진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주의 후암이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수에게는 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민중은 군주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끝내는 돈도 없고 작지만 않은 군주에게 존경의 마음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런 지경이 되면 군주는 별것도 아닌 최초의 어려움에도 불안해지고 그 별것 아닌 위험에 쉽사리 무너진다 심지어 군주가 잘못 깨닫고 이전의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즉시 인색하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군주가 후하다는 세간의 평을 유지하려면 이런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인색하다는 평판에 개의치 않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 그의 인색함이 곧 그가 세금을 걷어야 할 필요가 없고 시민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서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며 원정에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임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군주는 저절로 후하다는 평을 받게 된다 그때가 되면 무엇을 내주지 않아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군주를 후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군주를 인색하다고 여길 것이다 우리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평을 받는 지도자들은 모두 인색하다는 평을 받았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모두 실패했다 교황 율리오스 2세는 후하다는 평판을 이용하여 교황자를 얻은 뒤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자 기꺼이 그 평판을 내팽겨쳤다 현재 프랑스의 왕 루이 12세는 꾸준한 검약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군사비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금을 걷는 일 없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냈다 마찬가지로 에스파니아의 페르난도 5세가 후하다는 평에 연연했다면 지금까지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군주가 자기 나라를 방어하려면 신민이나 다른 이들을 약탈하지 않으려면 공궁의 처에 멸시받지 않고 다묘스러운 군주가 되지 않으려면 인색하다는 평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인색감은 확실히 부정적인 성품이다 하지만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누군가는 카이사르는 후했기 때문에 제국을 얻을 수 있었고 다른 많은 이도 후하게 베풀고 또 후한 사람으로 비춰진 덕분에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려는 자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이미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후함은 위험한 것이지만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카이사르가 후했던 것은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일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 황제로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러한 씀씀이를 이어갔더라면 필시 추락하고 말하실 것이다 또 누군가는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통치자 중 대부분이 지극히 후하다는 평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난 군주가 쓰는 돈엔 자신의 것도 시민의 것도 다른 누군가의 것도 있다 라고 답하겠다 만일 자신의 돈이나 시민의 돈을 쓰고 있다면 검약해야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돈을 쓰고 있다면 얼마든지 후회도 된다 자기 군대를 이끌고 정복자로서의 약탈 착취를 통해 생활하는 군준 다른 이들의 돈을 쓰고 있는 세민이 그 돈은 후하게 써야 한다 이 경우에 후하지 않으면 병사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원래 군주의 소유의 것도 아닌 만큼 기루스 카이사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가능한 후하게 퍼주는 것이 좋다 다른 이에 돈을 쓴다고 군주의 평판은 나빠지지 않다 오히려 명성을 또 높여준다 군주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군주 자신의 돈을 낭비하는 것뿐이다 후한 것만큼 자기소모적인 것은 없다 왜냐하면 후하게 베푸는 과정에서 앞으로 베풀 것까지 탕진해버리기 때문이다 후한 군주는 공궁에 빠져 멸실당하게 되거나 공궁을 피하려다 탐욕스럽게 될 것이다 군주는 무엇보다도 얕보이거나 미움받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데 후함은 군주를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이끈다 반면 인색하다는 평판을 유지하면 비난은 받더라도 민중에게 미움받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후하다는 평판을 유지하려다가 결국 탐욕에 눈이 멀었다고 미움을 받는 즉 오만과 미움을 모두 얻게 되는 편보단 애초에 인색한 편이 훨씬 더 분별 있는 일이라 하겠다 제 17장 잔인함과 자비로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가 성품에 대하여 계속 논하자면 나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다는 평판보다 자비롭다는 평판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군주는 자비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체사레 보르지아는 잔인한 지도자로 통했지만 그의 잔인함은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을 통일시켜 로마냐를 평화롭고 충성스럽게 만들었다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이 두려워 피스토이아의 재앙을 방치했던 프렌치인들보다 보르지아가 훨씬 더 자비로웠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의 충성과 단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군주라면 잔인하다는 평을 받을까 우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비를 과하게 베풀었다가 민중의 무질서와 약탈 사례를 초래하는 군주보다 약간의 간혹한 본보기를 보여 질서를 유지하는 군주가 더 자유롭게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질서와 같은 종류의 문제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만 군주가 내린 사형성군 오직 그와 관련된 개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그런데 군주 중에서도 특히 새롭게 권력을 획득한 자는 어찌되었든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는 새로이 정복한 국가에겐 위험한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베르길리우스는 요왕 디도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난관과 내 왕국의 새로움이 나로와 여금 이러한 일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사방의 국경을 지켜냈노라 이런 경우에라도 군주는 누군가의 헌담을 고지것대로 믿거나 한 번 더 생각해보기 전에 말부터 해서는 안 된다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놀라서도 안 된다 군주란 냉정하고 신중하며 인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나친 확신으로 너무 쉽게 믿어서도 지나친 불신으로 지나친 불신으로 자신을 괴로움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 이런 고찰은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나은가 혹은 그 반대인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누구나 그 두 가지 모들 바랄 것이지만 그 둘은 양립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군주가 후하게 베푸는 한 그리고 앞서 말했듯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한은 그들은 군주의 편에 설 것이며 군주를 위해 피를 흘리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그럴 필요가 없을 때 뿐이다 정작 군주가 그들을 필요하면 그들은 냉정하게 군주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군주가 그들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다른 예방 조치를 소홀하게 한다면 그는 반드시 몰락하고 말 것이다 군주의 정신과 업적을 선망해서 바치는 우정이 아니라 군주가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생긴 우정은 지불한 것만큼의 가치는 있지만 그 우정을 끝끝내 소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 그 우정에 의지할 수도 없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쉽게 배신한다 사랑은 감사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데 인간은 사악한 존재라서 자기 이해와 얽히는 순간 사랑으로 이어진 그 끈을 쉽게 끊어버린다 반면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잊히지 않는다 어쨌건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움을 받는 일만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일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자기 시민의 재산과 그들의 여자들에게만 손대지 않으면 된다 또한 누구를 죽이는 일엔 반드시 정당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군주는 다른 이의 재산을 압수해선 안 된다 인간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보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빼앗기는 게 더욱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다 게다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이유는 늘 존재하고 그렇게 약탈을 일삼아온 군주는 더 많이 빼앗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얼마든지 찾아낸다 반면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찾기도 어렵고 찾았더라도 빠르게 사라져버린다 특히 대규모의 자기 군대를 이끄는 군주라면 무엇보다도 잔인하다는 편판을 듣는데 가책을 느껴선 안 된다 잔인하다는 편판을 듣지 못한다면 한니발처럼 군대를 단결시키는 것도 제대로 전투에 임하게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니발을 위대하게 만든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그가 이영만리에서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의 승패와 관계없이 병사들이 자기들끼리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지도자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니발의 무시무시한 잔인함으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셀 수 없이 많은 한니발의 긍정적인 성품들과 지독한 잔인함이 병사들로 하여금 한니발을 존경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었던 것이다 만약 잔인함이 없다면 긍정적인 자질들로만으로 그러한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생각 없는 역사가들은 그를 평가할 때 그의 업적을 칭찬하면서도 그것을 가능케 만든 잔인함은 비난하고 있다 한니발의 긍정적인 성품들만으론 그만큼의 업적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걸 확인하려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를 보면 된다 스키피키오는 그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시대를 통틀어서도 다시 찾기 힘든 훌륭한 사령관이었다 하지만 그는 에스파냐에서 자기 군대가 일으킨 반란과 마주해야 했다 관대함이 지나쳐 기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의 과도한 자율 병사들에게 허용한 탓이었다 이를 두고 스키피키오의 정적이었던 파비오스 막시무스는 스키피키오가 로마 군대를 망쳐놨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스키피오의 과언은 또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스키피키오가 점령한 이탈리아 반도 남쪽의 도시 로클리를 그의 부하장수 플레니미우스가 약탈했을 때 일이다 이 일이 발각됐을 때 스키피오는 도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고 그 부하장수의 오만 방자한 행위를 처벌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스키피오의 너그러운 성격 탓이었다 그래서 이 약탈사건으로 원로원에서 논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스키피키오는 다른 이들의 실수를 처벌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일 뿐 이라며 스키피키를 변호해야만 했다 만약 스키피키오가 그런 성품으로 계속 군대를 이끌었다면 그 성품은 점차 그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그의 영광을 줄어들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스키피키오는 원로원의 지시를 따랐다 그 덕분에 그의 결점은 가려졌고 그의 명성은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 혹은 사랑받는 대상의 문제로 돌아가자 결론을 짓건대 민중이 군주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안의를 위해 민중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하지만 민중이 군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군주가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라면 민중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권력의 근거를 둬야 한다 제 18장 군주와 그의 약속들 군주가 약속을 지키며 기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진로 존경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약속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서도 위대한 일을 해냈던 지도자들도 있다 교활함으로 적의 허점을 찔렀던 그들은 정직하게 행동했었던 지도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전투를 치르는데 두 가지 방식 즉 법을 통한 방법과 힘을 통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법을 사용하고 야수는 힘을 사용한다 그러나 법만으로는 부족할 땐 힘에 의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는 인간성과 야수성 모두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대의 저술가들은 군주에게 이러한 교훈을 일깨워주기 위해 우화를 이용했다 예를 들면 아킬레오스 등 수많은 지도자가 켄타우루스 키론에게 맡겨져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되고 훈육되었는가를 주로 다뤘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자를 스승으로 내세움으로써 군주는 두 가지 본성을 모두 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는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 군주의 권력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처럼 군주는 짐승처럼 행동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의 특징을 닮아야 한다 사자는 덫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즉 함정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우여야 하고 늑대를 쫓아버리기 위해서는 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우를 잇고 그저 사자처럼 용맹만 앞세우는 군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애초에 약속을 했었던 이유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는 경우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 지켜서는 안 된다 만일 모든 사람이 선량하다면 이 조언은 나쁜 조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인간은 사악한 존재다 따라서 그들은 군주에게 한 약속들은 지키지 않을 것이므로 군주 또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군주는 약속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그럴듯한 해명거리를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최근만 봐도 얼마든지 있다 불성실한 군주 때문에 많은 평화조약들과 약속들은 무효로 돌아갔고 이처럼 여우의 기질을 발휘하는 데 능했던 군주가 그렇지 않은 군주보다 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활함을 위장한 방법 하나를 가장하여 다른 하나를 은폐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단순하고 눈앞에 있는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속이려고만 하면 속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최근의 이물을 뽑자면 교황 알렉산데르의 육세라 하겠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만 생각했고 속이는 일만 했다 그리고 늘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알렉산데르의 육세보다 더 설득력 있는 약속들을 내놓는 사람도 없었고 그보다 약속을 믿게끔 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의 기만술은 언제나 성공을 거뒀다 바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도덕적인 성품들 모두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 모든 성품을 갖추고 언제나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오히려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게 좋다 자비롭고 약속을 잘 지키며 인도적이고 정직하며 독실한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협을 받는 순간 태도를 받고 정반대의 사람이 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어야 한다 모름지기 군주는 좋은 사람이란 평판을 불러오는 행동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새롭게 권력을 잡은 군주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신의와 관여, 도리와 종교를 거스르는 행동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운명이나 상황이 요구되는 대로 자유롭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군주는 가능한 한 선함을 꼬집하되 상황에 따라 악함도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군주는 앞서 말한 다섯 가지 덕목 즉, 완전히 성실하고 완전히 자비로우며 완전히 인간적이고 완전히 정직하며 완전히 독실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으로 독실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군주를 직접 보거나 대면하는 민중이란 극히 제한적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중은 직접적인 경험보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의가하여 판단한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직접 경험하는 이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그리고 이 소수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다수의 의견에 감히 반기를 들 용기를 내지 못한다 인간은 누군가의 행위를 판단할 때 최종 결과만을 따진다 감히 해명을 요구할 수 없는 군주의 행위에 대해선 더더욱 그러하다 군주가 국가를 정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가 쓴 수단은 언제나 명예롭게 여겨질 것이며 널리 칭송받게 될 것이다 민중은 외향과 최종 결과로만 평가하고 세상은 그런 민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다수가 확고하게 지지받는 한 소수를 위한 자리는 없다 오늘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군주는 평화와 신의를 끝없이 역설한다 그런데 실상 그는 평화와 신의 모두와 불구대천의 원수사이다 물론 그가 자신의 말처럼 평화와 신의 중 하나라도 지키고자 했다면 그는 자신의 나라와 지휘를 몇 번이나 잃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원했으니 이제 다른 성품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군주는 미움이나 멸시를 받은 행동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 원칙을 지켜낸다면 군주가 해야 할 바를 다한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다른 악덕한 습관들로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도 지휘가 위험해지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군주는 식민의 재산과 여자를 몰수하고 빼앗을 때 큰 미움을 산다 그러므로 군주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재산이나 명예를 빼앗지 않는 한 대부분의 민중은 충분히 만족하며 살 것이다 야심을 가진 몇몇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들을 제압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한 어렵지도 않다 한편 군주는 변덕스럽고 얄팍하며 유약하고 겁이 많은 자로 보일 때 멸시를 받는다 그러므로 마치 발부리에 걸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피하듯 그러한 성품들은 피해야만 한다 더불어 위험 있고 기백이 넘치며 진중하고 강인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논쟁을 해결할 때엔 자신의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하며 또한 군주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일 따윈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군주는 이러한 인상을 풍길 때 높은 명성을 얻게 된다 물음직이 명성이 높은 자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기는 어려운 법이다 또한 군주가 민중에게 존경받는 한 외부의 적이 침략하기도 쉽지 않다 군주는 두 가지 종류의 위험에 맞서야 하는데 하나는 내부적 위험으로서 자기 신민에게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적 위험으로서 외국 세력에게 비롯된 것이다 후제의 경우에는 훌륭한 군대와 훌륭한 동맹들만 있으면 되는데 훌륭한 군대를 가졌다면 훌륭한 동맹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안정되고 이미 진행 중인 음모도 없다면 자국의 안정은 저절로 보장되는 법이다 혹시라도 외국 세력이 공격해온다 해도 내가 제안했던 바드로 살아왔고 준비해왔던 군주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앞서 설명했던 스파르타의 통치자인 나비스처럼 그 어떤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좀 더 내부로 눈을 돌려보자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없을 때 군주는 신민이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반란은 보통 미움이나 경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능한 미움과 경멸을 불러오는 행동은 피하고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미 논했던 것처럼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실 반란을 예방하는 강력한 조치 중 하나가 바로 다수의 신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다 보통 반란을 꾀하는 자는 군주를 죽이면 민중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군주의 죽음이 민중의 노여움을 불러올 것 같으면 그들은 음모를 실행할 용기를 감히 내지 못한다 반란이란 애초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데 여기에 민중의 노여움까지 더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험상 수많은 반란이 있었지만 성공한 예는 드물다 이유는 일단 반란이 단독으로만 가능하지 않는 데 있다 현 상황에 불만을 품었다고 여겨지는 자들 가운데 협조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야 한다 예는 곧 그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주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음모자를 배신하고 군주에게 고자재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온갖 혜택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배신에 대한 혜택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또 반란이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 입을 다물고 신의를 지키는 자들도 있다 진정으로 의리가 있는 음모자의 친구이거나 현 통치체제에 통렬히 반대하는 자들이다 요컨대 음모자 편에는 두려움, 시기, 살벌한 처벌에 대한 전망 외엔 아무것도 없다 반면 군주 편엔 통치체제의 권위와 법, 진우들과 국가의 보호가 있다 거기에 민중까지 군주 편에 있다면 미친 자라 할지라도 군주를 상대로 쉽게 반란을 일으킬 수 없다 보통 음모자가 두려워하는 일들은 거사 이전에 발생하는 법인데 이처럼 민중이 군주를 지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거사가 성공한다고 해도 그 이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중이 옛 군주 편에 선다는 것은 반란 세력이 민중의 적이 되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난 우리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 하나만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안리발레 영주의 조부, 안리발레 벤티볼리모는 볼로냐에 공작이 있었던 시절 칸네스키 가문의 음모에 빠져 암살당했는데 당시 벤티볼리오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의 아들 조반니는 갓난하기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벤티볼리오 가문은 무사할 수 있었다 암살 직후 민중이 들고 일어나 칸네스키 가문을 몰살시켜버린 덕분이었다 이는 당대 벤티볼리오 가문이 극히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벤티볼리오 가문에 대한 민중의 신망은 실로 깊었다 안리발레 사망 이후 도시를 다슬릴 수 있는 벤티볼리오 일종이 없자 볼류나 주민들은 피렌체로 사람 하나를 찾아갔다 그는 대장장의 아들로서 벤티볼리오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소문만 무상했던 자였다 그런데도 볼류나 주민들은 기꺼이 그에게 볼로냐를 다슬어달라 요청했다 그렇게 하여 어린 조반리가 자라날 때까지 벤티볼리오 가문의 일족이 아닐 수도 있었던 대장장의 아들이 볼로냐를 다스렸다 결론 직건대 군주는 민중을 자기 편에 두는 한 반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민중이 군주를 미워하고 등을 돌리면 그땐 모든 사람의 모든 동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국정 운영이 잘 되는 국가나 현명한 군주는 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또한 민중을 만족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이것이야말로 군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질서가 잘 잡혀있고 훌륭히 다스러지는 우리 시대의 국가 중 하나가 프랑스이다 프랑스에는 국왕의 안녕과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들이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등법원의 권위이다 처음 프랑스에 국가구조를 건립했던 국왕은 귀족들의 야심과 거만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다 생각했다 또한 그는 민중이 얼마나 귀족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귀족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런 일은 국왕 개인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 민중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귀족들의 비난을 살 수 있었고 귀족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민중의 비난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독립기구인 고등법원이었다 국왕은 고등법원을 설립해 국왕이 책임지지 않고서도 귀족을 견제하고 민중을 보호한 것이다 이보다 더 훌륭하거나 실용적인 제도가 있을 수는 없으며 국왕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조치도 없을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반대를 불러올 정책들은 다른 이들이 이행하도록 하고 군주는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들만 직접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자면 군주는 귀족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민중들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한편 로마 황제들의 운영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살해가 나의 견해와 상반된다고 느낄 수 있다 훌륭하게 처신하고 훌륭한 성품을 보여주었던 몇몇 황제들이 자기 신민들이 꾸민 음모로 제국과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답하기 위해 나는 그런 황제들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 사건을 다루는 역사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긴 몇몇 맥락들을 적용하여 그들이 세락한 이유가 앞서 말한 논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 또한 철학자이기도 했었던 제16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서 제25대의 맥시미노스 트락스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잡았던 황제들만 살펴봐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콤모도스, 페르티낙스, 율리아노스, 세베루스, 카라칼라, 마크리노스, 알렉산드르, 막시노스가 그들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국가의 군주들은 귀족의 야심과 인민의 무례함만을 견제하면 되었던 반면 로마의 황제들은 군대의 탐욕과 잔인함이란 제3의 위험의 직면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많은 황제의 몰락을 초래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민중과 군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중은 조용한 삶을 지향했으므로 온화한 황제를 사랑했지만 군대는 군사적 야망을 품은 뻔뻔하고 욕심이 많으며 잔인한 황제가 민중을 상대로 그러한 자질을 발휘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주고 자신들의 탐욕과 잔인한 성정을 마음껏 해소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랬다 그 결과 타고난 권위와 정치적 수환이 부족해 군대와 민중을 모두 통제할 만큼의 입지를 다시지 못했던 황제들은 늘 좋지 못한 체오를 맞이했다 이처럼 군대와 민중의 상충하는 요구들에 대처하기 어려울 때 대부분의 황제들은 특히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황제가 된 이들은 군대를 만족시키는 대신 민중의 고통은 다소 무시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군주는 미움을 아예 피할 수 없다면 우선 절반이라도 피해야 했고 그것마저 불가능할 경우라면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계금만이라도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했다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황제 자리에 올라 특별한 지지가 필요했던 이들일수록 민중이 아닌 군대를 향해 돌아섰다 이런 이유로 민중을 택했던 마르쿠스와 페르티낙스 알렉산데르는 상냥하고 인도적이었으며 잔인함을 혐오했음에도 마르쿠스를 제외한 모두가 비참한 체오를 막고 말았던 것이다 마르쿠스가 재난을 피하고 사후에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습으로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은 덕분에 군대나 민중에게 빚을 짓는 일도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자질을 다수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황제로 있는 동안 군대와 민중 모두를 통제할 수 있었고 미움을 받거나 멸시를 받는 일 또한 없었다 반면 제18대 황제 페르티낙스는 일단 군대의 뜻을 거스리고 권력을 쟁취한 황제였다 게다가 전임자 콘모두스 시절 타락한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던 군대에게 정직한 규범을 요구했다 군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황제를 미워하게 되었다 또한 페르티낙스가 67세나 되는 노인이라는 것도 경멸의 이유가 되었다 그로 인해 그는 제의에 오른 지 두 달 만에 군대에 의해 폐위되고 말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주는 악행은 물론이고 선행으로도 미움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종종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치를 위해서는 민중이나 군대 혹은 귀족 집단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런 지지는 그 집단을 만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군주가 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그 집단이 부패했고 그런 집단에게 군주가 장단을 맞춰줘야 할 때 군주가 할 수 있는 건 악행뿐이다 이럴 때의 선행은 오히려 군주에게 해가 될 뿐이다 이쯤에서 제24대 알렉산델의 황제 사례로 넘어가 보자 그는 실로 훌륭한 인물이었고 많은 이유로 칭송받았다 그 중 하나를 들자면 그가 집권한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재판 없이 추방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다 사람들은 알렉산델가 유약하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어머니에게 정치를 내맡기고 있다 비난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군대가 꾸민 음모에 휘말려 암살당하고 말았다 한편 콤무두스, 세베루스, 카라칼라, 막시미누스들은 극히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성정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은 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군주가 민중을 상대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학대와 부정을 저질렀다 그 결과 세베루스를 제외한 모두가 비참한 체오를 맞았다 제20대 황제 세베루스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민중을 탄압했지만 군대를 우호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권력을 유지했다 또한 그의 성품은 민중으로 하여금 경애감을 불러일으켰고 군대엔 깊은 인상과 만족함을 주었다 그 결과 두 집단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를 우러러보았다 황제가 되기 전 세베루스는 윌리아누스 황제가 나약하고 우유부단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이끌고 있었던 슬라보니아 지역 군대에게 로마로 진격하여 황실 근위병당에게 살해당한 페르티낙스 황제의 복수를 해야 한다 설득했다 물론 황제가 되려는 야심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이전 황제에 대한 복수라는 구실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향했으며 그가 출발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르기도 전에 이탈리아에 입성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당도했을 때 두려움에 질린 원로어는 그를 황제로 선출한 뒤 윌리아누스를 처형해버렸다 그렇게 황제가 된 세베루스는 제국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두 가지 장애물과 맞서였다 하나는 아시아군의 사령관 페스케니우스 니게르가 아시아에서 스스로를 황제라 선포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클로디우스 알비누스가 서방에서 황제의 주의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세베루스는 두 명을 동시에 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위험하다 판단했다 그래서 니게를 공격하고 알비누스를 속이는 길을 덱했다 먼저 그는 프랑스에 있었던 알비누스에게 원로어는 나를 황제로 선출했으나 그 영광을 알비누스와 나누고자 한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알비누스에게 카이사르의 칭호를 보내면서 월론을 동원해 알비누스를 공동황제로 선출했다 알비누스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진실로 믿어버렸다 그렇게 하여 알비누스를 안심시킨 세베루스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니게르를 죽이고 제국의 동방을 평정했다 그런 다음 로마로 돌아오자마자 알비누스를 죽이겠다 선포했다 세베루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사나운 사자 역할과 교활한 여우 역할 모두를 잘 해냈고 모든 집단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군대에게 미움받는 일을 어떻게든 피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그는 새롭게 권력을 획득한 황제였음에도 그토록 강력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베루스의 아들 카라칼라도 탁월한 자질 갖춘 지도자였다 그는 호전적인 전서로서 모든 역경을 다스릴 줄 알았으며 호사로운 음식이나 모든 종류의 안락한 삶을 경멸했다 때문에 민중은 그를 놀라워했고 군대 역시 그에게 만족했다 특히 카라칼라를 향한 군대의 사랑은 꽤나 특별했다 그러나 그의 잔혹함과 흉포함은 압도적이었는데 개인적인 살인은 물론이고 로마 인구 대부분과 알렉산드리아의 주민 모두를 몰살시켜버릴 정도였다 이 지경에 이르자 모든 이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와 가까웠던 자들 역시 초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카라칼라는 자기 병사들과 함께 있었던 중 부대의 지휘관이 없었던 백인 대장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처럼 결혼한 자가 고심하여 결정한 끝에 암살을 시도한다면 군주로선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자라면 상대가 누구든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군주를 목표로 하는 암살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저 자기가 부리는 자들과 자기 곁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이 심각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만 유의하면 된다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보자 내가 말했던 것들을 곱씹어 본다면 미움이나 멸시가 로마 황제들의 몰락을 불러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황제 중 몇몇은 겸허의 방식으로 또 다른 몇몇은 잔혹한 방식으로 행동했음에도 어째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권력을 물러받지 않고 쟁취한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드르가 황의를 물려받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모방하고자 한 것은 헛되고 위험한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을 갖지 못했던 카라칼라와 콤모두스, 마시무스가 세베루스를 모방하려 한 건 역시 치명적인 실수였다 새롭게 권력을 획득한 신생 군주국의 군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이들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세베루스처럼만 행동해서도 안 된다 세베루스로부터는 국가를 세울 때 필요한 정책들을 배우고 마르쿠스로부터는 공고하게 세워진 국가에 안정과 영광을 가져다줄 정책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제21장 존경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군주에게 최고의 존경을 안겨주는 것으로 꼽자면 위대한 군사적 승리와 군주의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는 것만 한 게 없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현재 에스파니아의 국왕이자 아라곤의 군주인 페르난도가 좋은 본복이다 일단 페르난도는 거의 새롭게 권력을 획득한 군주라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약소국인 아라곤의 왕으로 시작하여 기독교국 중 가장 유명한 에스파냐의 영의로운 왕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주목할 만하고 그 중 몇몇은 비범하기까지 하다는 걸 알게 된다 에스파냐의 통치를 시작할 무렵 페르난도는 이베리아 반도 남부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슬람 토어국 그라나다를 공격했고 이 무력 행동으로 권력의 기반을 닦았다 중요한 점은 그가 국내가 안정적일 때 즉 어떠한 간섭의 손길이 없을 것이 확실한 때만 그러한 일을 벌였다는 점이다 에스파냐 중부 카스티아의 제후들이 그라나다 공략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에스파냐 내부의 변화를 꾀하는 일은 생각도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페르난도의 명성은 높아졌고 제후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권력을 경고해야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군대를 유지하는 데 로마 교회와 민중이 모아준 기부금을 사용했다 덕분에 오랜 전쟁에도 버틸 수 있었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신의 군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때 초석을 다진 그의 군대는 훗날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 외에도 그는 종교를 위해서라는 경건한 목적을 구실로 광신적이고 잔인한 일을 벌였다 전쟁에서 패한 그라나다의 무어인들을 더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약탈한 후 자신의 왕국에서 추방해버린 것이다 그 후에도 그는 종교에 가면을 쓰고 아프리카를 공격했고 이탈리아로 진격해 갔으며 마침내 프랑스까지 침략했다 이처럼 페르난도는 실세 없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중의 긴장과 경외의 경계에서 혼란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전 일에 대한 결과로서 연달아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상대로 음모를 꾸밀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한편 밀라노의 베르나도 비스콘티처럼 국제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의 성품을 인상적으로 드러내므로써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든 무언가 인상적인 일을 할 때마다 군주는 민중들 사이에서 회자가 될 정도의 큰 보상을 주거나 처벌을 해야 한다 즉 자신이 모든 행동으로 위대한 사람이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주는 진정한 친구이자 진정한 적일 때 존경을 받는다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쪽과 맞선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중립보다 언제나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당신의 나라와 인접한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고 가정해보자 전쟁의 승패가 갈린 후 당신은 승자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쪽 편에 서서 전력으로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당신이 중립을 유지했는데 당신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승리했다면 당신의 나라는 승자에게 집어삼킬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엔 패배한 쪽도 당신의 몰락을 즐거워한다 당신에겐 빠져나갈 구실도 방어막도 없으며 숨을 데도 없다 승자는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던 미심적인 친구를 원하지 않으며 패자 역시 자신의 편에 서서 운명을 같이 하려 하지 않은 당신에게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래전 셀레오쿠스 제국의 황제 안티오쿠스는 로마인들을 몰아내달라는 아이톨리아인들의 요청으로 그리스에 갔을 때 로마인들의 동맹이었던 아카이아인들에게 사절을 보내 중립을 지켜줄 것을 제의했다 반면 로마인들은 아카이아인들에게 자신의 편에서 참전하라 요구했다 이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는데 안티오쿠스의 사절이 중립을 지켜달라 발언하자 로마 사절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중립을 지켜달라는 것은 곧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인데 당신들의 이익을 그보다 크게 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조금의 감사도 조금의 배려도 받지 못할 거기 때문이죠 이처럼 당신과 동맹이 아닌 경쟁자는 늘 당신을 중립으로 두고자 애쓸 것이며 당신의 동맹은 늘 당신을 싸우게 만들고자 애쓸 것이다 눈앞에 위험만 피하고자 하던 우유부단한 군주들은 대개 중립을 택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비참한 채우를 맞이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용감하게 선언했는데 당신이 지지한 쪽이 승리를 하게 된다며 당신이 지지한 쪽은 당신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당신과 그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비록 당정은 그가 당신보다 더 강해 당신을 자주지 하더라도 그는 결코 그 상황을 이용하며 배응망덕한 일을 할 만큼 무렴치하진 않을 것이다 더구나 승리자라 해도 모든 원칙들 특히 정의를 모조리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승리는 거둘 수 없다 설사 당신이 지지한 쪽이 패배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의 우방이다 따라서 그는 할 수 있는 한 불행 속에서도 동반자가 되어준 당신을 도우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로 전쟁을 벌이는 이웃 국가가 모두 그다지 강하지 않아 승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한쪽의 편을 들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좋다 어느 한쪽을 돕는다는 것은 다른 한쪽을 파괴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당신의 동맹이 패하더라도 승자가 현명하다면 패자와 패자의 동맹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동맹이 이긴다면 당신은 동맹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승리할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앞서도 말했듯이 완전히 불가피하지 않은 이상 군주는 제3자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보다 강력한 누군가와 동맹을 맺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승리하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처분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의 손아귀에 잡히는 것이야말로 군주가 가장 피해야 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군주는 자신의 그 어떤 결정도 안전할 것이라고 상상해선 안 되며 동시에 모든 결정이 잠재적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 가지 위험을 피하려면 다른 한 가지 위험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 사물의 이치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라면 위험을 평가하는 많은 길 중에서 될 수 있는 한 독이 덜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군주는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주고 이런저런 기술이 탁월한 자들에게 상을 주어 재능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업이나 농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재산을 모으더라도 빼앗길 일이 없으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리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줌으로써 민중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중 적절한 시기에 민중이 빠져들만한 공연이나 축제를 열어주는 것도 좋다 아울러 길드나 구역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도시의 특징을 고려해 군주는 각계각층을 존중해주고 때때로 그들의 모임에 출석하여 자신이 얼마나 인도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인지 이내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군주란 지위를 가장 확고하게 지탱해주는 위험이다 제 22장 군주의 신하들 정치를 함께 해나갈 신하를 선택하는 일은 군주에게 중요한 문제다 군주가 분별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알려면 그가 선택한 신하의 자질을 보면 된다 또한 민중은 군주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군주에 대한 첫인상을 갖는다 만일 신하들이 능력이 있고 충성스럽다면 민중은 군주가 현명하다 여길 것이다 군주가 신하의 능력을 알아볼 수 있고 그들의 충성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하들이 능력이 없고 충성스럽지도 않다면 민중은 군주가 형편이 없다 여길 것이다 군주의 첫 번째 임무인 인선 사람을 뽑는 일에서부터 과오를 범했기 때문이다 신뢰로 시에나의 군주 팔도포 페트루치가 법학자이신 판사였던 페나프루를 총리로 임명하자 페나프루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페트루치를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무릇 지적 능력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도움이 없이도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이들이 이해하는 바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셋째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첫 번째 수준의 부류는 지극히 가장 탁월한 자들이고 두 번째 수준의 부류는 봐줄 만한 자들이다 그러나 세 번째 수준의 부류는 쓸모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페트루치는 첫 번째 수준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두 번째 수준은 되었던 걸로 보인다 사실 그것만으로 족하다 비록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의 말과 행동에서 옳고 그름을 알아찰만큼 예리한 사람이라면 신하들의 행동과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의 옳고 그름 또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장려하고 나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 신하들 역시 군주를 속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바르게 처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하의 됨됨이는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다 신하가 군주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가 내놓는 정책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절대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군주는 이러한 자를 신하로 임명하면 안 된다 모름지기 국가를 운영하는 신하라면 자신보다 국가와 군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편 군주에게는 좋은 신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도 있다 따라서 군주는 신하에게 명예와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합당한 관직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하는 군주 없이는 자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얻고 있는 명예로 인해 더 큰 명예를 바라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풍요로움에 만족하여 더 큰 재산을 갖고자 욕심부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 맡고 있는 관직에서 오는 책임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군주가 신하들과 이러한 방식으로 신하를 대하고 신하들이 이러한 태도로 군주를 모신다면 그들의 관계는 단단하게 결속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군주와 신하들 중 한쪽은 결국 불행한 체유를 막게 될 것이다 제23장 아첨꾼을 피하는 방법 우리가 고찰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거나 신하를 선택하는 데 안목이 없는 경우 피해갈 수 없는 실책이다 바로 지금 공정에 득실되는 아첨꾼 간신에 대한 것이다 인간은 본래 스스로의 업적이 쉽게 도치되고 지금보다 더 성공하길 바란다 때문에 아첨에 쉽게 속으며 오류에 빠지기도 쉽다 게다가 아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누군가 당신에게 진실을 구해도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뿐인데 섣불리 아첨꾼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했다간 야뿔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당신을 향한 존경심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소수의 총명한 신하들을 택하여 오직 그들에게만 진실을 구할 권리를 주되 그 대상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군주가 묻는 사항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물론 군주는 신하들에게 모든 일에 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기담아 듣되 자신의 기준을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집단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조언을 구할 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조언이 더욱 환영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 다음으로 군주는 이들 외에 다른 자에게 조언을 구해서는 안 되고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다른 방식을 시도한다면 군주는 아천꾼들로 인해 몰락하고 말 것이다 또는 다양한 의견 앞에서 자주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게 될 것이다 근래의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다 현재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측근인 주교 루카 디날디는 황제는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방책대로 행동한 적도 없다 라고 말한다 이는 앞에서 내가 설명했던 바와 정반대의 행동이다 은밀한 것을 좋아하는 막시밀리안은 자기 계획을 누구에게도 설명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일단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신하들은 잘못된 점을 구하게 되는데 황제는 기질이 약한 탓에 너무도 쉽게 마음을 바꾼다 그가 결정했던 모든 일이 바로 그 다음 날 취소가 되곤 하는 것이다 결국 신하와 민중은 황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진정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황제의 결정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군주는 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단 그 시기는 그들이 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군주가 듣고자 할 때여야 한다 군주가 물은 적도 없는 조언을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조언을 구할 땐 끊임없이 물어야 하며 조언자가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그 조언을 침착하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누군가가 보인다면 그를 향해 노여움을 펴야 한다 사람들은 군주가 현명하다는 평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신하들에게 받은 훌륭한 조언들 덕분이지 그의 기민한 성정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일반적이고 틀림이 없는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군주가 현명하지 않으면 훌륭한 조언을 모을 수 없다는 법칙이다 물론 예외가 있다면 지극히 뛰어난 한 명의 신하에게 정치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경우뿐이다 이 경우 훌륭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신하가 군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고 국가를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언자가 한 명 이상이라면 조언 또한 각양각색일 것이다 이 경우 군주는 다양한 조언들 중에 좋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현명하지 않다면 선택은 고사하고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다 게다가 조언자들이 저마다 살이사욕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통제하는 것도 어렵다 좋은 조언과 아첨의 문제는 훌륭한 신하를 찾아야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만 정직하기 때문이다 즉 정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든 군주를 속이려 될 것이다 결국 적절한 조언들 덕분에 군주가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군주가 현명하기 때문에 올바른 조언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정직이 현명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정직이라고 할 때 이런 경우가 아니다 이 시각 세계는 위해서만 정직하고 그리스에 대한 정직하고 물을 통제해야 한다는 차원의 계단 그는 정직이 현명해지는 것이다 이 시각 세계는 정직하고